태국에 가면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였던 아유타야를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태국 불교유적 아유타야를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불상의 머리를 감싸고 있는 보리수가 위용을 자랑하며 하늘을 향해 우뚝 서 있습니다. 불뚜만 남았지만 자신의 목을 자른 범아군을 용서한 듯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아유타야 대표 유적지인 왓마탓에 있는 불상입니다. 태국의 수도 방콕 북쪽에 있는 아유타야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의 고대 도시입니다. 불교를 숭배했던 우통왕가가 건국한 아유타야 왕국은 400여 년 동안 수많은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왕궁 세 곳을 비롯해 사찰 375곳 등 아유타야 전체가 거대한 유적지로 현재 남아있는 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부처님의 몸이 상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유적지들이 손실되어 있는데요. 정말 이 유적지라도 잘 복원돼서 세계문화유산으로 길이길이 남아서... 지금의 미얀마인 범아에게 철저히 파괴된 다음 약 200년 동안 정글 속에 묻혀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유타야는 사방이 강으로 둘러싸여 적으로부터 도시를 방어하기에 좋고 무역을 하고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기에도 적합했습니다. 태국 전통무웨인 무웨타이의 기원이기도 한 이 도시를 보기 위해 해마다 국내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유타야를 찾고 있습니다. 정말 다 부서져서 없지만 이런 유적지에도 젊은 층들이 와서 데이트도 하고 또 어린아이들이 와서 놀고 또 여기 와서 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것도 와서 먹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국불교가 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과 달리 1767년 멸망했지만 오늘날 태국 국민들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고 있는 차크리 왕조의 뿌리도 아유타야에서 시작됐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